지금 시간은 아침 6시 40분 정도고 요가를 하러 왔습니다. 아침 4시 40분 이상 잘 안 froeren. 밤 10분의 한 걸 매일 젖어. 아침 7일을 먹겠습니다. 아침 5분의 1분. 아침 10분의 1분. 이제 다음 일정이 세무사 미팅이라서 조금 단정하게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가시나요? 목소리 써야 되는데 그렇게 맹꼬리처럼 말하면 어떡해. 오늘 어디 가시나요? 아이고 운동하기랑 이완하기 어느 것 중... 여보 하나만 할 수 있는데 골라봐. 운동하기 중 이완하기 아닌데? 야 이거 어렵지? 죄송합니다라고 해 카메라에 대고 죄송합니다. 짤 운동하기 이완하기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고민도 안하고 이완하기를 선택할 건데 우리 몸의 모든 문제는 긴장해서 시작되거든요. 목근육이 과하게 긴장되면 현두통이 올 수 있고 등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면 현두통.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일 5분씩은 몸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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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밖에 너무 덥죠? 네 저는 일단 바디팬드에 송하나고요. 오늘 지은님이 저희 바디팬드 도곡 라운지에 좀 오셨는데 저희 바디팬드 제품 진짜 많거든요. 이 중에서 오늘은 좀 대표 모델 파라오 네오, 퀀텀, 에덴 이렇게 세 제품을 체험 받아 보실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우리 지은님도 운동 전문가시다 보니까 원픽도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한번 열심히 받아보고 잘 선택해볼게요. 자 일단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우주 항공 이런 데 앉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웅장한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집에 뒀을 때 되게 안 맞아 인테리어 망친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포인트 돼서 살려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약간 오브제가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보기에도 예쁜데 기능이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한 손가락으로 좀 켜볼게요. 이게 버튼이에요. 아 버튼이 이렇게 뚜껑 열려서 그렇죠? 약간 럭셔리 스포츠카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로봇케어의 이 장뇨근 이완은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깨 라인, 척추, 엉덩이에 셀 프레임을 맞춰서 다리 길이까지 이게 장뇨근이 앉아있기만 해도 긴장되는 부위니까 그렇죠. 제가 진짜 매일 풀거든요. 지금 이 체형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체형 맞춰드리면서 다리 길이 조절 들어가고 있고요. 다리 길이 조정이 되면서 무중력 각도. 뒤쪽으로 눕죠. 우와. 그 딱 오래 앉아있으면 뭉치는 그 요방형. 너무 잘 풀어줘요. 맞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체형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아프다, 여기 좀 시원하게 더 받고 싶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강도도 조절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5단계까지 올려볼까? 간격도 3단계까지 맞춰볼까? 다 가능합니다. 마사지 속도 XT 강도에서 3단계로 마사지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와 미쳤다. 이게 암바 의자가 아니고 진짜 헬스케어 로봇이 맞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 바디프렌드 헬스케어 로봇 기업입니다. 암바 의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마사지 체어 아니면 이제 헬스케어 로봇. 이건 로봇인데요? 그쵸. 비터벅지나 종아리나 엉덩이나 허리나 근육 뭉치면 다 그 요통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부위를 다 풀어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신으로 들어가는 마사지 체어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 같아요. 오 이게 퀀텀. 퀀텀인데 저희 바디프렌드의 가장 하이엔드거든요. 가장 비싼. 아 이게 가장 비싸고.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진 모델입니다. 여기서도 다양한 모드 만나실 수 있는데 아까 장육은 이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장친자 장친자. 그쵸. 퀀텀 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XD 프로 모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등 시트에 나오는 그 모듈 있잖아요. 그 모듈 자체가 이제 1.25mm씩 80단계로 막 하면서. 우와. 그게 진짜 너무 시원하다 할 말 없으세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고객님들 진짜 찐 반응이에요. 아까도 받아주셨지만 한 다리는 쭉 밑으로 내려가고요. 한 다리는 쭉 올려줘요. 이게 전신으로 이제 스트레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려근, 내정근 이런 데 다 풀어주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허리가 너무 시원한데 지금. 시원하죠. 여기가 XD 프로 모듈이어서 더욱더. 높이. 저 이제 내려온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너무 시원해가지고. 잠시만요. 어? 등장하셔야 되는 거 같아요.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나 너무 신기해. 사장님. 저의 새로운 모델. 차원 씨. 너무 잘생기셨죠? 개비지원이랑 맞춰만. 잘생겼다고 봐.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앉으십시오. 눈치가 자꾸 모여가지고. 풀플랫솔 뒤쪽에 아예 눕기 때문에 정말 시원하게 받아보시고. 전체적으로 누워서도 받아보시고. 어 근데 팔 이렇게 당겨진 게 너무 시원하다. 표정이 정말 시원해 보이시네요. 아 순간 멍 때렸어요. 아 뭘 골라야 되지? 엄청 고민되시죠? 제 원픽은. 네. 근데 원픽의 기준을 한번 잡아봤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내가 선물을 한다면. 네 기준으로. 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뽑아주시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선물해드릴 거라. 네. 이제 우리 지은님이 내 집에 둘 거. 내가 사용할 거. 사용할 거. 네. 그러면 일단 부모님 선물을 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퀀텀. 퀀텀. 아 역시. 되게 멋있으시네요. 가장 하이엔드를 해드리겠다. 나는 그만큼 자신 있다. 약간 이러신 거죠? 이유는 퀀텀이 디자인이 되게. 올드한 느낌이 아니라. 고급지게 우아해서. 부모님 세대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거 같고. 무엇보다 어르신분들은. 허리를 많이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허리 아픈 이유가. 한 군데만 뭉쳐서 아픈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아픈 부위를 다 풀어줘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이제 지은 님께서. 우리 집에 두겠다. 딱 하시는 제품이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에덴? 정답. 진짜요? 너무 시원한 에덴까지 받아보셨어요. 오늘 너무 만족하시나요? 어 저 잠시. 왜 에덴 선택했는지 말하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진짜.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왜 에덴시죠? 아니 왜 끝마음이니까. 에덴 골라주셨잖아요. 근데 컬러감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제가 아무래도 필라테스 선생님을 했다 보니까. 이 척추를 분절시키고. 스트레칭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느낌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젊은 층한테는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구매하면 혜택 있지 않아요? 어 그쵸. 저희가 바로 오늘부터였어요. 23일부터 이제 저희가. 퀀텀이라든지. 파라오네오. 에덴. 메디컬 팬텀. 그리고 다빈치. 이렇게 다섯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아미고라는. 마사지 소파가 있어요. 그거를 1 플러스 1으로. 그걸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마사지 소파. 마사지 소파 오늘 하루에. 마사지 소파. 마사지 소파. 그래서 마사지 소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사지 소파. 헐. 치킨 냄새가. 그 진짜 그. 밤에 뭔가. 산책을 하러 가는데. 그 치킨집. 아 미쳤다. 치킨 먹고 싶다는 그 냄새. 딱 내가 진짜 원하는 스푼 맛이야 나도 그리웠어 나 이거 먹어볼게 뿌링클 카메라가 보고있다 맛있지? 더 맛있지? 응, 맛있는데? 좋아 치킨이랑 나무뿌린다 치킨 저는 탈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만족스러운 점이 다른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는 집에 음식이 있으면 그걸 무조건 못 먹을 때까지 먹어가지고 집에 바나나도 한 송이조차 두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식욕이 편안해져서 이렇게 과자를 쌓아놔도 이거 예비실랑 과자긴 한데 쌓아놔도 별로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먹어본 뭔가 제로당 아이스크림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욕이 너무 불안정한 분들은 이런거를 오히려 너무 사두면 굳이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 자체로 이제 식욕을 올릴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사두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요즘 작은 막대바 그거를 먹고 싶을 때만 사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욕이 불안정한 단계에서는 한 번 도와줘야겠어요 엄마 해주어봐 엄마 해줘 봐 응 우리가 유리화를 아나 응 응 그것만 같으면 전화하거나 급하게 연락을 해 날 찾아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날 절대로 안 찾아 내가 찾아야만 그게 그곳에 의용이 정답만 하고 여보가 나한테 전화하는 경우는 뭔지 알아? 뭔가 의논해야 된다고 하면 부탁할 게 있거나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으면 급한 일인 경우엔 전화를 해 그렇지 않은 경우엔 난 쉬고 싶으니까 전화 따위야 그거 더 있어 너 바쁜데 여보가 사적인 말을 걸잖아 뭐 있잖아 쓸데없는 얘기 할 때 있잖아 어 나 바쁨 이거 어디로? 카페 1 아 내가? 어 도착한 공간과 내가 이제 뭘 할 건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운동 시작을 하면 운 도착 운 아니면 숙끝 운 수업 끝나고 운동했다 이렇게 하면 뭐 알아서 알아듣겠지 그래 그렇게 하자 아 진짜 웃기네 대기실 맞은편 공간으로는 파우더룸이 준비가 되었어요 대기실이 너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주문이 마지막에 비롯을 정리하시거나 이럴 때는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실 거라 이거 매워보이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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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크게 먹었다 오 청양고추맛 완전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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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닭자른살이야? 하핰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알고보니까 아니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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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녕하세요 채야족이에요 유튜브 진짜 재밌거든 맛은행이었고 맛은행연칼로리야 이러고 뭐였어서 했는지 알아 몸을 지기 때문에 하핰 이걸 남기라고? 그럼 이건 뭐 어쩌라고 뭐? 이건 뭐 어쩌라고 이건 뭐 어쩌고 그거 자꾸 나와 이곳은 다 먹자. 이곳은 다 먹자. 이곳은 다 먹자. 그 요가에서 자꾸 그러잖아요. 괜찮아. 각 담당자가 있는 건데. 각 담당자를. 맛있어? 이거 괜찮다. 여기 소스가 더 맛있어. 여기 소스가 더 맛있어. 고기 잡네. 왜 마사지 받고 갔어? 왜? 요거 어제 받고 싶어 했잖아. 맞아. 받아보고 싶어 했었어. 우와. 오 이거 늘어난다. 오 내 다리 너무 좋아. 오 이제 편하다. 오 딱 맞춰준다고? 아 이게 키를 다 맞춰주네. 꿀렁꿀렁거리네. 앗. 아파. 내가 하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우와 또 누워 또 누워. 아 이게 보니까 또 다르다. 내가 받을 때랑. 와 이 정도로 누워. 안을 때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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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안아주는 거 봐. 어깨 잡아주는 거 봐. 보여? 아니 나 이거 여보 체험시켜주려고. 여보만 받고 갈라 그랬는데. 오오오오오오. 지금 흉추해줘 x2 흉추. 흉추 중앙으로 해주신. 흉추 미쳤다. 근데 거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거든. 와.. 휴치대봐 아 빨리 가자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와 근데 진짜 많이 올라가긴 한다 올라간 상태에서 잘 깔아버렸는데 응 신난다 지금 집에 왔는데 예랑이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원래 출발하기 전에 점심에 먹으려고 했던 샌드위치 오픈 샌드위치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맛있어 맛있어 갖쥬? 맛 없어? 맛있어! 씹으니까 되게 고소하다 나 너무 내 스타일인데? 입안 안 먹고? 과연인데? 야 이거 미쳤다 형 그거 먹었나? 이거 어때? 나 너무 많아 먹어봐 미쳤어 빵 끝 품을 좀 잘라줄까?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등장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에는 헤어팩 해놓고 얼굴에는 바르는 마스크팩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일요일 아침은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뭔가 일요일 저녁에 잘 때도 더 기분이 좋고 평일에는 주말만큼 집을 챙기긴 어렵잖아요 근데 일요일에 이렇게 딱 대청소를 해주면 평일에 집이 훨씬 깨끗해서 조금 더 편하게 일주일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효율충이라 이 헤어팩이나 마스크팩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거 두 개를 해놓은 상태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비주얼이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도대체 올라갈 수가 없어 이거 올라가면 사고야 사고 올라가면 사고야 사고 우리야 그럼 뭐해 여기서 둘이서 이거 러그 제가 얼마 전에 샀는데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거 러그 제가 얼마 전에 샀는데 산지 안 됐는데 많이 긁어주셔가지고 그냥 대형 스크래처를 러그로 빌렸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덜 찢어지더라고요 청소를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놓았고요 저기는 안방 이거는 우리 애기들 밥 끝내놨고 그리고 제 오늘의 마지막 집안일은 이거 예비 신랑 내일 도시락 챙겨가라고 구워놨어요 제가 도시락 싸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코스트코 냉동 야채 삶은 건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도시락 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짜란 어떤가요 완전 괜찮죠 채화장님 유튜버를 보고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 오이김밥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양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만들어 볼게요 한 숟가락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집 초밥 먹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무리야 이렇게 매일 풀면 풀수록 좋아요 그 맛집이 그립다 바디프렌드 그 맛집이 그립다 바디프렌드 제가 평소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야외를 걸을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뭔가 갇힌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바깥을 걷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평화롭게 산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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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맛있어 그냥 맛있어 오리지널 같은데 음 초저다 그치?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알지도 않고 뭔가 오리지널 같은 느낌인데 어? 맛있네? 이런 느낌? 여보 카다이프 진짜 맛있어 카다이프 미쳤어 카다이프가 뭐야? 그거 두바이 초콜릿 응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여보 먹어볼래? 그거 먹방은 봤는데 우와 진짜 맛있지? 응 나도 하나 더 먹을래 응 무슨 맛이지? 미쳤지? 진짜 고급지지? 응 한정도 되지 진짜 나는 그 금액 값지 않을 줄 알았거든? 하지? 응 응 물이 잘 넣어 이게 향이 진짜 좋지 이거는 연어 베이글이고 오이김밥 광어 광어 여보 광어 먹을 거야? 응 원사이드 여보 오이김밥 먼저 한입 먹어봐 음 음 감자 맛 뜨지 않아? 응 맛있다 그니까 음 음 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